안녕하세요 릴리스 가든입니다. 오늘은 백일홍이라는 꽃을 수놓아 볼 건데요. 백일홍은 100일 동안 꽃을 피운다고 해서 백일초라고도 불립니다. 보통 붉고 선명한 색상의 꽃을 피우는 것이 특징인데 요즘은 계량을 통해 작고 연한 색의 백일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체 스티치의 한 종류인 위빙 스티치를 사용해서 꽃을 수놓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지를 사용해서 도안을 원단에 옮겨줍니다. 이때 입체 스티치에서는 자수용 수성펜으로 그려주세요. 첫 번째로 아웃라인 스티치를 사용해서 모든 줄기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두 가닥의 실을 줄기 아래쪽에서 빼내어줍니다. 약 3mm 위로 가서 바늘을 넣고 되돌아와 스티치 끝으로 바늘을 빼내어 실을 당겨줍니다. 이번에는 약 6mm 위로 가서 바늘을 넣고 되돌아와 두 번째 스티치 끝으로 바늘을 빼내어 실을 당겨줍니다. 이렇게 약 6mm씩 이동하며 줄기 끝까지 아웃라인 스티치를 해줍니다. 두 번째로 위빙 스티치를 사용합니다. 꽃잎을 사용해서 꽃잎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먼저 꽃잎 한 개당 3개의 기둥을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만들어줍니다. 꽃잎 아래 오른쪽 기둥에서 바늘을 빼내어 왼쪽으로 2번 기둥 아래로만 실을 통과시켜줍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1번과 3번 기둥 아래로만 실을 통과시켜줍니다. 이를 반복해줄건데요. 이렇게 기둥에 실을 엮어서 직조하는 스티치를 위빙 스티치라고 부릅니다. 위빙 스티치를 하면서 중간중간 실을 아래로 내려 촘촘하고 단단한 꽃잎을 만들어줍니다. 도안선 끝까지 위빙 스티치가 끝나면 3번 기둥을 감싸면서 실을 원단 아래로 넣어 뒤쪽에서 매듭지어줍니다. 긴 도안선을 따라 총 8개의 꽃잎을 만들어줍니다. 세번째로 위빙바 혹은 니들위빙 스티치를 사용해서 잎채 꽃잎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꽃잎과 꽃잎 사이의 이를 만들어줄건데요. 먼저 도안선에 맞춰 3개의 시침핀을 원단에 꽂아줍니다. 꽃잎의 왼쪽 아래에서 바늘을 빼내어 3개의 시침핀 밖으로 실을 걸어주고 오른쪽 아래로 바늘을 넣어 실을 당겨줍니다. 이번에는 가운데에서 바늘을 빼내어 2번과 3번 시침핀 밖으로 실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3개의 기둥이 만들어지는데요. 바늘을 돌려 3번과 1번 기둥 아래로 실을 넣어 통과시켜줍니다. 실을 촘촘히 위쪽으로 밀어주고 이번에는 바늘을 돌려 2번 기둥 아래로 실을 통과시켜줍니다. 이를 반복해서 위빙 스티치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둥에 실을 엮어줍니다. 중간중간 실을 위쪽으로 밀어 촘촘하고 단단한 꽃잎을 만들어줍니다. 기둥 끝까지 실을 촘촘히 엮어주었으면 바늘을 1번 기둥을 감싸면서 원단 아래로 넣어 뒤쪽에서 매듭지어줍니다. 시침핀을 제거해주면 이렇게 꽃잎이 뜨는 입체 스티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도안선에 맞춰 총 8개의 꽃잎을 만들어줍니다. 안쪽 꽃술은 프렌치노트 스티치를 사용해서 만들어주겠습니다. 가운데 도안선에서 약 1mm의 폭을 남겨두고 안쪽에는 프렌치노트 스티치로 꽃술을 만들어줍니다. 꽃잎과 꽃술 사이를 루프드 블랭킷 스티치로 채워줄건데요. 약 5mm의 간격을 두고 도안선을 따라 스티치를 해줍니다. 네번째로 백스플릿 스티치를 사용해서 잎을 만들어주겠습니다. 3가닥의 실을 도안선에서 약 4mm 올라가 빼내어줍니다. 되돌아가 도안선 끝으로 바늘을 넣고 실을 당겨줍니다. 스티치에서 약 4mm 올라가 바늘을 빼내어준 뒤 앞에 스티치의 가운데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한 땀씩 되돌아가며 스티치의 가운데를 갈라 도안선 끝까지 수를 놓아줍니다. 백스플릿 스티치로 잎의 면을 채워줄건데요. 중간에 잎맥은 색상을 바꿔가며 스티치를 해줍니다. 잎맥을 수놓고 나머지 면을 채워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루프드 블랭킷 스티치와 레이지데이지 스티치를 섞어 콧봉우리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먼저 6가닥의 실로 윗쪽 도안선까지 루프드 블랭킷 스티치를 해줍니다. 루프드 블랭킷 스티치를 해줍니다. 이번에는 레이지데이지 스티치로 두번째 도안선을 채워줍니다. 색상을 바꿔 레이지데이지 스티치로 세번째 도안선을 채워줍니다. 이때 스티치끼리 겹쳐지는데 스티치 사이사이를 다른 스티치로 메꾸어주는 개념으로 완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백일홍이 완성되었습니다. 백일홍은 연인과 기다림이라는 꿈마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여인이 자신을 위해 바다로 나갔던 연인을 기다리며 한 자리에서 머물렀는데 그 자리에서 이 꽃이 피어났다고 한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릴리스 가든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